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주선왕비실록은 순종이척의 정우인 순명효왕후, 민씨와 계후로 한국사 마지막 왕비, 순정효왕후 윤씨 이야기입니다. 순명효왕후 민씨 순명효왕후 민씨는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의 정우로 본관은 여은이며, 좌천성을 지낸 여은부원군 충문공 민태우의 딸이자 민영익의 동생입니다. 한성부 양덕방에서 태어났는데, 고종 19년인 1882년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받고 안국동 별궁에서 가리를 행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성왕후는 순명효왕후와 같은 여은 민씨 출신으로, 십삼촌 공우 조카 딸 사이이며, 친오빠인 민영익은 명성왕후의 양오빠 민승호의 양자라 명성왕후와는 여러 겹으로 얽힌 사이였습니다. 광무 원년인 1897년 대한제국수립 이후 황태자비로 책봉받았으나, 광무 8년인 1904년 11월 5일에 경훈궁 강태실에서 향년 32세로 흥서하였습니다. 죽은 직후 받은 시오는 순명비였는데, 남편 순종이 황제가 된 후 황후로 추존받아 경연성이 순명효왕후라는 시오를 받았습니다. 능은 현 서울어린이 대공원 자리에 조성하였다가, 1926년 순종왕제가 붕어안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홍유릉으로 이장하였습니다. 2002년 KBS의 명성왕후에서는 이유리가 연기했는데, 아역으로는 윤현기를 박은 민이, 청소년기를 김소영이 연기했습니다. 순정효왕후 윤씨 순정효왕후 윤씨는 대한제국 순종의 계후이자 대한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후로,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생존의 황후였던 인물인데, 한국사의 마지막 왕비가 됩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대한민국 때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정식 시오는 받지 못했는데, 사후 종묘에 붕요될 때 사용된 명칭은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에서 올린 사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조 500년간 왕과 왕비가 종묘에 붕요될 때는 시오가 새겨진 옥책이 함께 제작되어 봉안되는데, 이 절차를 밟은 마지막 인물이 순정효왕후였습니다. 순정효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생존했던 영친왕이 사왕으로서 시오를 올린 것으로 옥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당시 제작된 옥책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시오를 올릴 주체인 군주가 사라진 이상, 사시가 사실상 정식 시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녀는 사시의 뒷부분의 다섯 글자인 순정효왕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윤황후, 윤대비로도 불렸는데,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윤비가 더 통칭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에 정부가 조선의 왕비를 호칭할 때 성플러스비로 된 명칭을 공식석상이나 역사교과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적지 않도록 규정한 이후로 그녀를 윤비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순정효왕후, 순정효왕후 윤씨라고 불리는데 순정왕후라는 명칭도 쓰긴 하지만, 대한제국대 황후로 추존된 다른 왕비들의 명칭은 다섯 글자로 된 경우가 주로 쓰입니다. 태평윤씨로 25세 손섭 확렬로 나이대에 비해 확렬이 굉장히 낮은 편으로, 윤치호의 현손녀뻘,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의 증손녀뻘입니다. 그리고 kbs 아나운서 윤희구의 손녀 뻘, 동요 작곡가 윤구경과 태영건설, sbs 창립자 윤세영의 조카 뻘이 되며, 전 교육부 장관 윤형섭의 누나뻘이 됩니다. 순정의 첫 번째 아내였던 황태잡이 민씨가 1904년에 세상을 떠나자, 해풍부원군 윤태경과 경흥부부인 기계유씨의 장녀가 동궁개비로 간택되었습니다. 기계유씨는 16세의 윤태경과 혼인해, 윤훅섭, 윤희섭의 인함과 순정교황후, 윤희섭의 인혈을 두었으며 1936년 9월 18일 6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1907년 1월 24일 황태자였던 순정과 가리를 올렸는데, 당시 윤태경이 황실과 사돈이 되려고 빚까지 내서 엄청난 뇌물을 뿌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부원군이 되고 나서도 딸을 태자비로 만들기 위해 진 빚은 안 갚고, 오히려 부원군이란 지위를 이용해 더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사치와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왕이라 불리며 채권자들에게 들복겼는데, 윤태경은 사이보다 두 살 아래였고, 세간에서는 아버지 욕심의 어린 생과부를 만든다며 태자비를 동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윤태경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1910년에 후작작위를 받았으나, 이런 채무관계로 인한 파산으로 인해서 1928년 불명히 실작을 했습니다. 이때 순정은 한국 나이로 34세였고, 순정 교황후는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14세였으며, 키동생인 을친왕보다도 나이가 17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나마 시동생 부부나 시누이가 시아버지 고종왕제의 늑둥이다 보니 그들보다는 나이가 많았는데, 영친왕은 순정보다 23살, 덕혜홍주는 무려 38살이나 아래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부부 사이는 원만한 편이었으나, 부부 사이의 아이는 없었는데, 순정은 그 누구와도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종이 헤이그의 밀살을 파견한 것으로 인해, 일제의 강압으로 1907년 순정에게 양해하자, 윤씨도 테사비에서 황후로 진봉되었습니다. 양이식에는 일제에 대한 무언의 항의 표시로, 양해하는 사람도 양해받는 사람도 모두 불참했는데, 결국 일제는 내관 둘을 데려다 놓고, 양이식을 진행하는 희대의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인 명성황후와 순원황비비가 무속을 깊이 신봉해, 궁궐에서 굿판이 자주 벌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순정효황후는 불경을 독송하며 무속을 멀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황후의 현숙함과 덕이 높게 평가되었지만, 황후가 되고,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10년의 경술국치가 일어났습니다. 어전 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대신들이 한일합방조약에 옥세를 찍으라고 순종황제에게 강요하자, 경풍 뒤에서 회의를 엿듣던 순정효황후가 옥세를 가져다 치마 속에 감추고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일파 대신들도 차마 황후의 치마를 들출 수는 없는지라 주저했지만, 윤태경의 형이자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인 친일파 윤덕영에게 결국 옥세를 뺏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윤덕영은 친일파이기도 했고, 대무력도 대단했는데, 빚을 많이 진 동생 윤태경이 자기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했다가 형제가 몸싸움을 벌인 게 당시 신문과 잡지에 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에는 고종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명의의 분참봉 첩지를 대량 위조해서 팔아먹어 한 몫 단단히 챙긴 일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에 잡지인 계벽에 난 기사를 보면 윤덕영의 별명이 대갈 장군이었는데 몸에 비해 머리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후 순종이 황제에서 이왕후로 격하되자 순정효황후도 이왕비로 격하되었습니다. 순정효황후는 순종과 함께 창덕궁 대조전에서 지내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도 잃고 남편도 잃었으니 단청이 핀 집에 머무를 수 없다며 낙선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대조전에는 영친황 부부가 머물도록 했다는데 낙선제로 옮긴 후 거주에 편의를 위해 1930년대 낙선제의 서행랑을 철거하고 신관을 새로 지어 순정효황후가 아련실로 사용했습니다. 희정당처럼 현관이 돌출된 형태였던 신관은 이방자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더 이상 궁에 거주하는 황족이 없게 되자 1990년대 정비사업을 거치면서 철거하고 서행랑을 복원했습니다. 순종 사후 이복 동생인 영친황이 명목상 이왕 자리를 잇게 되어 순정효황후는 이왕대비 또는 창덕궁 대비전화로 불리지만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방자 여사는 14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궁궐에 갇혀 지내다 33살 나이에 과부가 된 윤씨를 같은 여자로서 동정하고 진심으로 윤씨의 삶이 너무 슬프다고 자전적 수기세월이어 왕조여에 기록했습니다. 낙선제로 옮겨간 순정효황후와 삼국라인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글소설들을 읽곤 했는데 순정효황후 사후의 이 책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어 낙선제본소설이란 이름으로 소장됩니다. 하나둘씩 모아서 보기 시작했다는데 6.25 전쟁 때 낙선제에 들이닥친 인민군들이 석복헌 다락에 있던 한글소설을 많이 태웠음에도 현존하는 분량이 89종 2천여측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 순정효황후는 정부 수립기념으로 수립기념식에 참석하려고 도쿄에서 날아온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청옥으로 된 화병 하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낙선제에서 살던 순정효황후를 비롯한 구황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순정효황후는 한강교 폭파로 피난가지 못한 서울시민들과 함께 인민군 치하 서울에 남겨집니다. 이승만이 왜 구황실을 박대했느냐 면 이승만 본인이 만민공동회 사건 때 고종에게 감정의 앙금이 있었고 고종의 외교적 안목도 한심하다고 평했을 정도로 몹시 싫어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유일한 지도자는 자기라는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자신을 프린스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적이 있는 이승만으로서는 진짜 황족인 구황실 사람이 고깝게 보였던 것입니다. 전 왕조를 몰아내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현 왕조가 전 왕조의 왕족과 자손들을 껄끄러운 존재로 여겨 제거하거나 숙청하고 설사살려주더라도 냉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승만을 싫어하고 구황실 정통성 문제와 관련 없고 오히려 정통성 확보가 필요했던 박정희는 구황실을 잘 보살펴주고 영친왕 이방자 부부와 덕혜홍주의 국적 회복과 귀국도 허가해주었습니다. 인터넷에 순정효황 후에 이야기가 떠도는 것이 있는데 창덕궁 낙선제에 난입한 인민군들이 윤비가 누구냐고 행패를 부리자 상궁들은 와들와들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정효황 후는 이곳은 나라의 어머니가 사는 곳이다. 썩 물러가거라. 라고 호통을 쳐서 그 기세에 주눅든 인민군들이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1966년 2월 4일 12일에 발간된 경향신문의 기사에 나온 순정효황 후와 함께하였던 김명길 상궁의 증언과 1966년 2월 3일자 한국일보 윤비의 생애 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후의 서울방어 전투인 미아리 전투에서 국군이 패배하면서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하기 시작했던 1950년 6월 28일 오전 8시 무렵 미아리를 거쳐 내려온 인민군이 다발총을 앞세우고 창덕궁 낙선재들 앞까지 와서 내전으로 들이닥쳐 방을 뒤지다가 누가 임금 부인이냐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소리를 질러댔다. 창궁들은 마마는 여기 안 계신다. 우리는 자비라는 일꾼이다라고 둘러댔지만 정저한 채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황후라는 사실을 인민군이 눈치채자 김명길 박창복 서몽염 세상궁이 황후를 감싸고 병환이 나서 꼼짝도 못하신다며 애걸복걸에 일단화는 면했다. 총부리를 들이댄 상황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침착했던 것이 호통친 것으로 와전되어 인터넷상에 떠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닷새 동안 인민군이 낙선재에서 계속 숙식을 하자 상궁들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병환치료를 명분으로 출입을 허락받아 황후를 모시고 창덕궁 뒷문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 직후엔 황후의 백모인 흥친황비 여주희씨가 기거하던 운영궁의 비자가 황후 일행을 운영궁으로 안내해 피신시켰습니다. 이후 9.28 서울수복대까지 황후 일행은 그곳에서 지냈는데 당시 운영궁 관리인이었던 김택수씨가 황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인민군에 가담하는 척까지 한 듯해 급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되어 다시 창덕궁 낙선재로 돌아왔으나 결국 1951년 일사 후퇴 때 비행기편으로 부산에 있는 양성봉 당시 경남지사의 관사로 피난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동네 포교당에 한 사찰로 거처를 옮겨 그곳의 승려와 불교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정부가 서울로 환도할 때까지 한 시민의 추천으로 국포의 한 집에서 서민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순정효왕우는 다시 창덕궁 낙선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승만이 창덕궁은 국유재산이라고 거부하면서 정릉의 인수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966년 2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백낙승씨 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백낙승은 일제강점기 불을 쌓은 기업인으로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백남준 선생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정릉에서 지내는 동안 미처드닉슨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인수제로 찾아와서 20분 동안 순정효왕우와 회견한 일도 있었고 1955년에는 종도둑이 들어 현금과 금반지 등을 절도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6년 12월 22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돈이 부족해도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창경원 덕수군 관람료 약 3억 환을 황족의 후예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데 순정효왕우에게는 매월 34만안을 지급했답니다. 이후 순정효왕우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에야 낙선제를 전면 수리한 끝에 1960년 5월 15일의 내외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겨우 낙선제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자신의 사진을 절대로 찍지 못하게 한 순정효왕우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때만큼은 할 수 없이 포즈를 취했는데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인수제에서의 생활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불경을 읽으며 때때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5.16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위의 의장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수십 년 만에 귀국한 동서 이방자여사 시누이 덕혜홍주와 함께 낙선제에서 생활했습니다. 슬아의 자녀를 두지 못한 탓에 항상 영친왕을 아끼며 하루빨리 환국하기만을 바랐지만 정작 영친왕은 뇌출혈 후유증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하자 다시 병원에 입원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황후는 영친왕이 입원한 명동성모병원과 지척인 창덕궁에 머물면서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상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석의 말에 따르면 가수가 되었던 이석을 보고 나라가 망하니 내가 광대로 전락했구나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1962년에서 1963년경에 잠시 덕성여자중학교에서 수예를 가르쳤다는 증언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인사도 받지 않고 아무 말없이 의자에 앉아 창방만 보고 있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공부에도 적극적이어서 일본어 영어 불경공부에도 매진했으며 만년에는 불교의 귀의에 대지월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1966년 2월 3일 창덕궁 낙선제의 석복헌에서 향년 73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2월 6일 종묘와 유릉의 윤왕후 승하 고유제를 지냈고 2월 7일 시호를 순정효왕으로 정했습니다. 2월 8일에는 성복제와 입관이 2월 9일에는 조제와 고유가 있었으며 2월 13일 오전 10시에 창덕궁에서 발인한 뒤 금곡에 도착한 황후의 제궁은 오후 1시에 하관되어 남편과 유릉에 합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자마자 동학농민운동을 겪고 황후가 되기 직전에 을사조약이 맺어져 외교권이 박탈당한 대한제국의 순종에 황후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경술국치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시아버지인 고종의 장리식으로 인한 3일운동과 남편 순종의 장리식으로 인한 60만세운동을 겪으며 일제강점기를 지냈습니다. 노년의 순정효왕후가 어여머리와 황원삼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 속 황원삼은 현재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황후 황원삼이라는 이름으로 중요민속자료 제49호에 지정되었습니다. 순정효왕후의 아버지인 윤태경은 일제에게서 무작 자귀를 받은 친일반 민족행위자이고 오빠 윤형섭은 독립운동가로 일본에게 귀족원 의원 자리로 회유를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습니다. 순정효왕후로부터 자금을 받아 신익희에게 전달해 임시정보 설립에 자금을 보태거나 3일운동준비중 윤형구를 설득하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실력도 수준급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김명길 상궁의 회고록 낙선제 주변에 의하면 피아노 강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는데 양손을 엇갈려가며 치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정이 승하한 후에는 피아노 강습을 그만두고 오직 불경만을 읽으며 지냈다고 하며 고종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침에는 커피와 케이크를 자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후일 황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말년에 쓰기 시작한 토스터와 커피포트를 부정품 중 하나로 관에 넣었다는 김명길 상궁의 회고에 따르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966년 개봉한 영화 마지막 황후 윤비에서는 김지미가 1990년 kbs 특집 드라마 왕조의 세월에서는 이안나가 2016년 영화 덕혜웅주에서는 송서아가 연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왕비인 순정효황후 이야기를 끝으로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을 마치고 이어서 조선왕비실록의 외전으로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